순열과 조합 이과학생들이라고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도 모두 거의 확통을 하는 분위기라서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번 시험범위의 1학년 과정이 여기가 기말고사 시험범위여가지고 학생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은 순열과 조합 강의를 하기 이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분명히 이 단원은 다른 단원과 너무나 다른 단원이다 여러분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풀다가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풀 때에는 완전히 다른 뇌를 가지고 문제를 구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방정식과 함수 쪽이고 순열과 조합은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풀어서 답을 냈는데 잘못 풀어도 정확한 답이 있을 것이고 맞아도 답이 있을 거야 혼란스러운 단원입니다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순열과 조합은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단원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그 단원 특성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공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수학 단원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 공식이 별로 없는 단원 한번 떠올려 볼까? 자 1학년 단원에서 어디 있었지? 곱셈 공식, 공식 터졌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공식 개많았지? 함수 미쳤죠? 그러니까 수학 상에는 다 공식이야 근데 수학하 들어가서 집합과 명제 쪽에 공식이 별로 없어요 왜? 논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기하도 마찬가지인데 기하도 여러분 공간도형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논리로 푸는 거거든 상황을 이해하고 수학은 공식이 별로 없는 단원일수록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공식이 별로 없어요 공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 해당되는 문제를 어떤 개념을 써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문제가 엄청 길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이 6C3이야 뭐야? 개 쉬웠네? 이런 착각 공식이 별로 없고 계산 과정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유형이 무궁무진한데 내가 그 유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다른 단원 자꾸 다른 단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를 계속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곱셈 공식 방정식 함수 심지어 지수 로그 함수 전부 다 기본서를 풀고 돌리면 실력이 좋아져요 순열과 조합 쪽은 기본서를 풀고 유형별로 되어 있는 시중의 문제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풀고 실력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안 풀면 실력이 박살이 나 다른 단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29번, 28번, 30번 같은 킬러 문항들을 내가 꼼꼼히 풀어보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복습을 할 수가 있고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점과 거리, 점과 치선사의 거리 공식을 까먹었었는데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근데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만 바뀌어도 틀립니다 기본서도 풀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기준이 안 서는 거야 여기 단원 특징 자 이런 단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첫 번째 쌤도 이러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쌤도 이제 확률과 통계가 필수 교육과정이었던 시절에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험에 나올 때마다 틀리고 자신 있게 풀어도 틀리고 몰라서 헤매면 어쩌다가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그럼 이게 영어 듣기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몇 문제씩 풀면 실력이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 그래서 하루에 1000문제짜리 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30개씩 한 달을 목표를 잡고 풀었던 아주 바보 같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한 달을 거의 900문제를 풀고 나서 실력이 좋아졌느냐? 절대 아니었어요 그게 차라리 미분이나 기소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였으면 실력이 좋아졌겠지? 왜냐하면 첫 문제면 거의 모든 유형을 다루는 거니까 근데 확률과 통계는 안 그랬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많은 문제 연습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는 매번 합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이 짧다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식을 세우고 계산하고 답을 내죠 다섯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순열과 조합 쪽은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답을 내려고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급한 학생들의 특징 문제의 밑줄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기준 없이 기준이라고 하면 소재가 적은 걸수록 키소성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조건이 많은 놈일수록 중요한 놈이니까 걔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걸 실생활 문제를 치유해버려가지고 하나하나 쪼개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풀이 과정이 짧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내가 식을 세우고 계산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열과 조합 쪽에서는 고민이라는 과정이에요 생각을 충분히 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단어 문제를 풀 때 5분 정도 걸렸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의 순열과 조합 쪽 문제를 1분 만에 풀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를 5분 동안 풀었으면 얘는 4분을 고민하고 1분 동안 답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혜택? 그러니까 절대로 급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 그럼 풀릴 문제도 안 풀리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빨리 빨리 푸는 게 되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쉬운 문제 안 풀고 있을걸? 쉬운 문제 안 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식으로 바로 대입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맞춰야 시험을 잘 본 것이라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설지를 보는 것을 다른 과정들은 별로 다른 단원들은 권장을 하지 않아요 답을 보고 채점을 할 때는 필요하지만 해설지를 보고 그 해설지를 따라가는 건 절대로 권장하는 편은 아닌데 순열과 조합 쪽은 조금 여러분 고민해 보고 바로 해설지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왜?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논리적인 단원이라서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 해설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해서 해설지를 펴놓고 옆에서 공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내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해설지를 보는 그 사이의 간격을 다른 단원보다 좀 짧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해설지를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풀이를 꼼꼼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서 내 연습한 대로 문제를 풀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겹치는 게 있었네 그런 겹치는 과정들을 찾아내는 건 무조건 개인기예요 여러분이 평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방법 크게 줄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절대로 급하게 풀지 말아라 고민하는 시간 4분 그 다음 푸는 시간 1분 이어도 좋으니까 다른 단원에 비해서 빨리 풀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순열보다는 조합적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라 순열은 조합으로부터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니까 마치 순열 시작해서 조합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배열했기 때문에 조합이 무조건 나이스고요 순열은 사실 P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조합은 C라는 기호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 과정 가서도 조합은 계속 공부하는데 순열은 별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조합 쪽 과정들이 문제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형별로 유형별 문제 한 번 돌렸으면 반복하는 것보다는 섞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교과서에서 나와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한두 문제 많은 양이 아닌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건 다 여러분 낯선 유형이고요 특히 이 단어일수록 A학교, B학교를 A호텔, B호텔를 바꿔도 또 새로운 문제로 변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번 시험 범위도 그렇고 앞으로 확률과 통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도 고민했던 이야기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조금 더 오래 했고 많은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들이 지금 순열과 조합, 마아가서는 확률과 통계, 나아가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뭔가의 큰 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지금 시험 기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 단어는 유독 유독 점수의 기복이 엄청 크거든요 선생님이 매번 얘기해 이거 점수 0점 아니면 100점 나온다고 근데 다 비웃다가 시험 끝나고 꼭 한두 명씩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 1등이었는데 걔 20점 나왔어요 근데 걔가 수학을 못해서 10점이 아니고 다 풀었는데 20점이니까 나중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런 위험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실력 점검하시고 과정 점검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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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